반갑습니다. 방구석 공부방. 오늘은 일러스터 10 CS6 버전으로 파스텔 느낌이 나는 나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툴박스 왼쪽 툴박스에서 펜트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패스를 이렇게 따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이파리 부분은 지금 만들어졌구요. 자, 이렇게 작업을 한 후에 이 핸들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. 툴박스에서 그 다이렉트 셀렉트 툴로 이렇게 핸들을 잡아서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나무 기둥 부분을 펜 툴로 이렇게 따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메뉴의 셀렉트 툴로 툴박스의 셀렉트 툴을 선택하셔가지고 선택된 상태에서 이 컬러 박스의 색을 입혀 주시면 되는데요. 나무 색을 이렇게 입혀 주시면 됩니다. 자, 나무 입 부분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하시면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셀렉트 선택 툴을 선택한 상태의 컬러를 집어 주시면 됩니다. 툴박스에서 메시 툴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적정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그 선택한 자리에 그 엣지를 선택하셔가지고 컬러를 선택하시면 그 컬러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진한 부분과 명암이 있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컬러가 입혀집니다. 메시 툴을 그 엣지를 추가를 함에 따라서 이렇게 색을 또 부분적으로 또 입힐 수가 있습니다. 요렇게 요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요.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배경을 요렇게 사각 툴을 이용해서 요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 메뉴에서 어 요 배경을 뒤로 보내기로 요렇게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라이언트 툴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그라이언트 툴로 요렇게 색깔을 입혀 주시고요. 초록색과 약간 파란색 조합으로 요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렇게 작업을 한 후에 위에다가 이제 별이나 그 다음에 달 같은 거를 오브젝트를 달 같은 오브젝트를 요쪽에다 삽입을 한번 해 볼게요. 별을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달을 원을 하나 만들어서 색깔을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색깔을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복사를 한 후에 초승달을 만들 건데 원을 초승달 위치로 요렇게 만들 수 있게 요렇게 겹친 후에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요렇게 오브젝트를 위치에 시키고요. 윈도우의 패스 파인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왼쪽에 패스 파인더 박스가 요렇게 나옵니다. 패스 파인더 메뉴를 끄집어 내시고 요 메뉴 중에서 요렇게 오브젝트 겹치는 오브젝트를 없애는 메뉴가 있습니다. 오브젝트 명령어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나머지 부분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. 요렇게 하시고 별 부분도 별이 하나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요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몇 개 오브젝트를 분산해 놓겠습니다. 요런 식으로 이렇게 사이즈도 좀 줄여 주시고 이것도 요렇게 이렇게 위치시키겠습니다. 습 습 습 습 습